가정용 청소 분야에서 드레이에임 무선 스틱 진공 청소기는 깔끔한 집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. 무선 디자인과 강력한 흡입 기능을 갖춘 이 진공 청소기는 번거로움 없는 청소 경험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. 이번 리뷰에서는 드레이에임 무선 스틱형 진공 청소기의 기능, 장점, 잠재적인 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청소 루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드레이에임 무선 스틱형 진공 청소기 공개 드레이에임 무선 스틱 진공 청소기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소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가볍고 다재다능한 청소 도구입니다. 무선 디자인과 강력한 모터를 갖춘 이 제품은 공간을 쉽게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합니다. 주요 특징들 무선 디자인, 진공 청소기는 충전식 배터리로 구동됨으로 코드가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흡입력, 강력한 모터와 다층 여과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표면의 먼지, 부스러기, 내완동물 털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부착물, 진공 청소기에는 전동 브러쉬, 틈새 도구, 부드러운 먼지 제거 브러쉬 등 다양한 청소 작업을 위한 다양한 부착물이 함께 제공됩니다. HEPA 필터 알레르겐을 걸러내고 배출되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HEPA 필터가 있어 알레르기 환자에게 적합합니다. 손쉬운 유지관리, 이 진공 청소기는 세척 가능한 필터와 쉽게 비울 수 있는 먼지통을 갖추고 있어 유지관리가 간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결론 드레이에임 무선 스틱 진공 청소기는 깨끗하고 깔끔한 집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무선 디자인, 강력한 흡입력, 다용도 부착장치 및 HEPA 필터를 갖춘 이 제품은 모든 가정에 귀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. 품질에 걸맞은 가격표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편의성과 성능은 번거로움 없는 청소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